새날이 밝았네, 굿모닝, 굿모닝 투 유. 예스! 그늘에 앉아야지. 뭐가 있네, 여기 혼자 한번 보세요가 있네. 혼자만 보세요. 각자 상에 있는 메시지를 혼자 몰래 보세요. 혼자, 혼자. 이 편지는. 아, 이거구나. 아, 뭐야. 편지가 아니잖아. 또 팀이네, 팀 선정이네. 완전 복불복이였네. 이번에는 사다리 타기가 아니네. 야, 솔직히 얘기해. 엑스맨 누구야? 오늘 엑스맨 없어. 아니, 오늘 엑스맨 없어. 내가 어제 물어봤어. 나 또야, 또. 아, 벌써 연기를 한다고. 아, 벌써 연기를 한다고. 시작이네. 100%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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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엑스맨이 아니잖아. 엑스맨 누구야? 어? 오늘도 있어? 아니, 오늘 엑스맨 없어. 오늘도 엑스맨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네. 나 또 엑 팀이야. 형, 어제 우리가 엑이었어.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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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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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 우리 셋이야? 어. 큰일 났다. 그럼 오늘도 네 명에 또 있는 거 같아. 아니, 그냥 와서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엑스맨 누구냐, 엑스맨. 온다. 밥 다 lookout.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밥에 밥 안 말아먹는 사람? 아니, 나 원래 안 많았는데 오늘 말고 싶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우리가 아니고. 어떻게 ez 피하겠다고. 진짜 너희가 seized구 먹는 거를만을 내가 먹을려 그러는데. 왠지 형, 내가 멈췄어. 멈췄. 라면은 어떻게 먹었어? 싸우고 막 끓이는 거야. 오빠, 오빠, 내가. 너무 맛있데요? 맛있어. 얘들아, 너는 마피아 없는 마피아 게임 알아? 내가 초기 왔거든, 지금? 백수만 있다고 그랬잖아. 백수만 없어, 오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없고, 백수만 없어. 서로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럼 재미있잖아. 마피아도 없는데 마피아 있다고 하면 진행자가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미있거든. 내가 오늘 준 거야.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어떡할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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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은 안 하는 건데. 형은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의심 안 하는데? 왜? 의심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은 안 하는데. 어, 나는 보세요. 알았어. 나는 너를 볼 수가 없어. 팀이 달라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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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게임을 이기든 저희끼리 그게 터질 거예요. 너무 세서? 너무 세서. 자멸, 자멸.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 경수. 팀장 경수. 도 팀장. 경수가 진짜 북병이야. 어제 깜짝 놀랐으니까. 나 왜? 나 게임 너무 잘해서. 열심히 하잖아. 아니, 인정이야. 팀장 찬열이.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팀장에게 무슨 베네핏이 있을까요? 팀장이 오늘 운전하고 통솔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원래 팀장은 베네핏은 없어. 원래 리더랑 팀이랑 이런 거. 나 그럼 오늘 다 반말할게. 팀장. 나는 다 존댓말 할게. 나는 다 존댓말 할게요. 야, 근데 나도 팀장이니까 반말이 되냐? 남의 팀이야. 저 팀장이잖아. 분명히 3개월 전에 형 진짜 제가 형한테 제일 존경하고 존댓말하고 동생들 중에 제가 제일 잘하죠 이랬는데. 진심으로 형 위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저밖에 없잖아, 멤버들 중에. 형 뮤지컬 그거 보고 딱 제 의견도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고맙다.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가자. 위성아. 가자, 가자, 가자. 기계 없이 날아가는 의자. 위험한 초대다, 위험한 초대. 민석아. 민석아, 동생들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일단 민석이 형은 이미 내 편 됐어. 어? 어? 어, 어. 네? 그때 그때 그 얘기했죠? 잘해, 너무 착해. 후식은 밥도 와. 후식은 밥도 와. 와, 와. 예전드. 대박이다. 또 하는 분, 맛있지? 요게 맞잖아. 어우, 여기 흔더지네. 이 형은 존경 나면 밥을 해야 돼. 흔더지네, 이제. 땡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말해 줘요? 뭐 하러 가는지? 얘기해 줘도 돼요? 네. 우리가 그... 총 쏴 하러 갈 거예요. 아싸. 다 죽여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예비군 훈련 가서 한번 해 봤거든요? 꼴등했어요. 나는 특급전사였어. 아니 근데 내가 쏘면 안 맞더라고. 못 쏘니까. 그렇겠지? 넌 치사병이었잖아, 치사병. 어? 너 치사병이었잖아. 반만 했으니까 못 쏘는 거지. 나는 맨날 생각했다고. 치사병이 원래 제일 마지막에 죽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럼 이 형은 전쟁 나면 밥해야 되는 거야? 밥. 아니야. 아니야, 전시 가도 얘는. 총 4만. 근데 우리 다 케이크 줬을 때 얘는 K1 써. 아니, 후라이팬. 아, 너 후라이팬 무슨. 나 삽, 삽. 삽으로. 이 형은 서바이벌 복장으로 한복을 한번 해 봅시다. 복갈 거면 바로 고고 치게 해볼까요? 자. 한복을 한번 해 봅시다. 저는 오늘 진짜 자비가 없어요. 진짜로 자비가 없는 편이어서. 그냥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되나? 그대로 가자. kalian 뱃 lantern이냄 Suppose she goes 난 뒤 간부터 이랄钓후에 부ред fellows Prince D4 einfach 올라감ża vague 나이pe게 했어요 . 아니요, 그 veulent 방법을 위해